선수밖에 안 남았죠? 아... 다음 연정우 선수입니다 아우... 준비! 준비! 정우 형 파이팅! 할 수 있다, 승관아! 하라, 하라! 사실 연정우 선수 발라도 선배거든요 아... 네? 연발라, 연발라 연발라 정규 회복이 있었어요 정규 회복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였지? 제목이? 러빙윤가? 알러빙윤가? 러빙윤가? 알러빙윤가? 러빙윤... 대박 대박 우리 형 챙겨 형 챙겨! 우리 형 챙겨! 연발라 발라버렸습니다 형 어떻게 된 거야? 절 그냥 묻어주세요 아버지! 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? 창피소문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내가 말했죠? 승관이 잘 안 나오고 어? 승관아! 절 그냥 묻어주세요 아니 제가 닥수 형이 이렇게 재능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아니 저기 형 어떻게 진 거야? 우리 지금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진 거예요? 기억 안 나 누가 눕혀줬는데? 형을 눕혀줬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야? 야 이거 예상치도 못하겠지 총 승관이 승관아 그냥 올킬 해라 야 올킬! 도은아 할 수 있어! 도은아 올킬 가자! 그래 가자! 승관아 편하게 여기 다 무시무시하는 거 뒤에 다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맞지 무시무시하지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조심하세요 오 조심하세요 이거 세일까지 할 수 없어 도은아 일단 아까 봤지 어떻게 졌는지 자 준비했습니다 도은이 화이팅! 서ordum 정승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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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세요 근데! 와 대박! 짱이었어! 와 이렇게까지 해도 어떡해? 죽여버려! 다 죽여줘요! 미안해요! 쉽게 지지 마라! 야 이제 우리 도망만 다니겠어! 자 국적불명!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떨려? 왜 떨려 이거를? 아니 형 여기서 봐요! 부담을 좀 덜어드릴게요!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! 파이팅! 제주갈치! 갈치 모아 파이팅! 근데 하체가 좋아! 모아 파이팅! 온다 온다 자! 어떻게 할 거야 올라와야지! 내려가면 불리해! 내려가면 불리해! 야 자! 방어! 방어! 붙었다! 붙었어 붙었어! 방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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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! 붙었어 붙었어! 자! 오! 수현이 형! 멋있어요! 수현이 형!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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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도 닭볕을 같아! 도은아 전략적으로 해! 그렇지! 도은아 전략적으로 해! 그렇지! 그렇지! 영답! 우와! 예이! 도은아 안 넘어! 도은아 너무 가볍게 해! 도은아 너무 가볍게 해! 도은아 너무 가볍게 해! 나 그까도 안 넘어 어떻게 해! 안 넘어! 야! 도은아! 아 멋있다 멋있어! 체력이 확 떨어져! 아 근데 지금 지금 힘들어하니까 빨리 붙여야 돼! 빨리! 빨리 빨리! 바로 가야 돼! 바로 가야 돼! 바로 가야 돼! 도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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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유일하게 피지컬로 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한선이 형이야! 오빠가 나왔네! 한선이 형! 야 세훈이 마지막! 세훈이 마지막! 형이 마지막 해야 돼! 어? 형이 마지막 해야 돼! 비키 형! 내가? 어 형이 마지막이야! 아니 아닙니다! 한선아 넌 마지막이야! 야 그냥! 10으로! 던져! 그걸 세훈이 다리가 잘 안 돼! 그래서 오래 못 잇는다고 했어! 아 그걸 몰랐어! 너나 가만히 있자! 기본이야! 도은아! 조심해! 젊으신 거! 도은아 넘어가지 마! 젊어지고 신사답게 행동해! 잘하실 거야! 얘는 근데! 도망가질 않네! 잠깐만 지금 세훈이 한 5번만 더 뛰면 힘들어! 야 빨리 와라! 야 빨리 와! 도은아! 10번만 더 뛰게 10번만! 도은아 부탁한다 빨리 와라! 못 가겠다 빨리 와라! 야 세훈아! 야 세훈아! 야 세훈아! 야 세훈아! 혼자 넘어질 거야!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야지!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야지! 형 넘어지기 전에 한 번 공격은 하고! 하지마! 하지마! 피해! 마지막 공격 가나요 세훈이 형? 마지막! 안 돼! 오 형 옆구리 조심해 옆구리! 아니 세훈이 형! 아니 세훈이 형! 아니 세훈이 형! 아 뭐 하는 거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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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최고의 승부였어! 나중에 한 번 더 붙어! 춤이 그대로야! 승환이가 좀 우리 실망하기 시작했거든! 아니야 아니야! 그래 승환이 하드캐리인데 우리가! 승환이 빼고 이긴 사람이 없는 거잖아! 다 졌어! 그러네! 내가 이래서 마지막에 안 하려고 그랬어! 괜찮아! 축구부 출신! 축구부 출신!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! 선수 출신! 선출! 마지막 기망! 잘하고 있어! 이기고 밥 먹어! 할 수 있어! 밥이 걸렸다 동훈아! 자 준비 준비! 형 보여줘! 늑대야 형! 늑대가 될지 혹이 될지! 마지막이다! 할 수 있다! 자 준비! 자 갑니다! 제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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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다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안 돼요! 조금만 더! 오! 오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가운데로! 너무! 달려주면 안 돼! 너무 달려주지 마이소! 형 뛰지 마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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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이겼어!